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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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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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 천지라고 했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는 땅과 하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인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에 대한, 즉 물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했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나라에 구원과 언약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강조점을 땅에 두고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혹이나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1장은 지난 날 우리 조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게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기 3장, 그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면 안 되는 말씀이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성경은 누구였다고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각종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들의 모든 조상들이었고 또 두발 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엔지니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고 창세기 4장을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시대의 시대마다 반복되는 흐름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게시록 12장에서 말하는 큰 용, 뇌뱀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뱀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에베 소소 2장 2절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은 가인의 후손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통해서 세상 경제와 문화와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당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의 권세라고 하실 때 공중,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말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가 공중파 한다고 전파가 공중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공중파라고 그러지 않죠. 공중파는 뭡니까? MBC, KBS 이런 것들이 공중파입니다. 넷플릭스는 공중파가 아니죠.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공중파라고 하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누구나 대할 수 있는, 대중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권세를 딱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발에 대해서는 가축치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하죠. 가축을 길러서 이익을 창출한 조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인의 시초라는 말입니다. 돈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유발에 대해서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소개하는데 다시 말하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아이돌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에 대해서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설계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티븐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그런 기술자, 엔지니어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는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요한에서 3장 12절에는 가인을 보고 악한 자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경제와 예능과 세상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성경 2장을 넘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 뇌피림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그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와 문화와 기술들의 발전으로 결국 시간이 흘러 겉으로 보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요하께서 이랬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육신이 됩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 들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불신 결혼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권세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6장 4절에는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이 말씀들이 그때 그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 창세기 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홍수가 거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과 10장과 11장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창세기 6장 내필임의 결과로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홍수로 인해서 당대의 완전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수장되어 죽었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타락된 성문화가 내필임 문화가 그 동성애가 다시금 답습되었고요.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가인과 같은 악한 자에게 속한 니무롯이 등장하고요. 노아, 그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다시 왜 악한 자에게 속한 니무롯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가 다시 창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20억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물에 빠지면 헤엄 못 쳐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물에 빠지면 숨을 못 씌워서 죽는 산소가 없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3단체, 3단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시대, 시대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빌게이츠 같은 그런 제한된 선택을 해서 그들을 뭐로 삼습니까? 도구로 삼아 경제와 문화와 세상 기술들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들 지금 주머니에 스마트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지금 내게 기건이 옵니까? 평생을 송영교회로 하나교회로 섬겼는데 왜 내게는 기건이 옵니까? 왜 먹고 살만은 한데 자식이 잘못됐나 내가 돈이 없나 건강이 없나 왜 주림이 왜 가람이 옵니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면 기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인류 역사 인류 일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인류 일반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은약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흑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상입니다. 세상이 와이런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와적한 이것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서 8장 11절에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 내 영혼에는요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일반의 역사가 지나고 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구별된 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큼직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잖아. 그죠? 선화과 사건이라든지 메피림 사건이라든지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의 이야기로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는데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마스라 본문 AD 5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신학자들이죠. 그 마스라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를 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 받을 자가 매우 소수의 물이라는 사실로 해석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도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구원 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사실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70인역에서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남은 자 중에 특별히 보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어느 단체에서 말하는 14만 4천처럼 구원 받을 자가 매우 소수의 물이라는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남은 자 중에 보금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보금 선포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아멘을 했다면 내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내 증거가 되면 안 되고요. 신봉준 단임 목사님이 내 증거가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교의 랩런트다 그게 내 증거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증거가 아니죠. 증거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시가 증거입니다. 내게 게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CVDIP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광야에서 형 에서에게는 형 에서에게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이때 꿈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사닥다리의 의미는 요한봉 14장 6절입니다.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신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가 24세 청년때를 시작으로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운전을 했었거든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신학교 가나? 물론 제보가 한 건 아닌데 괜히 제가 찔리잖아요. 또 어느 분은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신학교는 가더라도 누구한테 네 운전했다 소리하지 말이야. 사람들 네 무시한 이렇게 참 건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나를 너무 잘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일반 대학 문도 밟아 벗지 못한 제가 나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다시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 밤 이었습니다. 다시 시내 동성로 부근에 차를 세우고 이게 다 뭐지? 내 계산이었나? 멍하니 앉아있는데 마치 마치 제 차 옆에 제 차에 주보가 있었어요. 주보 맷 암 장에 보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그 그림을 보면서 물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영혼에 그때 반응이 일어났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광야에서 이 업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나의 사닥다리로 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밀과 괘시는 다릅니다. 비밀은 보여주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으리 그리고 딱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나 괘시는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 괘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해도 모를 겁니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그 감동이 아직도 제게는 있거든요. 그게 괘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해도 또 누구에게 보여줘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그 사닥다리가 있으십니까? 사닥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강려해서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묵상의 힘이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할 수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CVDIP를 가지고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 하게 되면 그 사닥다리가 나의 뇌의 CVDIP로 각인되어집니다. 각인되어진 나의 CVDIP는요 우리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칠대망대 칠대여정 일곱가지 이정표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내 영혼과 관계되고요. 칠칠칠이 내 영혼과 관계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묵상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핑계 대지 말고요. 사단 사단 이전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가지고 내 뼈를 섞게 합니다. 내 소소로 내 뼈를 섞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로 시기와 질투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출애국기 20장 5절에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질투인 거예요. 출애국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흥치 뻥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기는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세상 물로 인한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시작되는 죄의 속성이 시기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는데 죄의 속성으로 인한 창세기 3장 나중심 사단은 가만히 있는데 죄의 속성으로 인한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사단은 가만히 있는데 죄의 속성으로 인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상처와 열등감이 바로 시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문서 3장 12절에 평온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섞게 하느니라 피가 우리의 피가 혈액이 뼈에 공급되지 못하면 뼈는 섞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목상의 시간이 없으면 내령적 상태는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 이야기를 한다 누군가 백광조 목사 이야기를 한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백광조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근심되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세상 물로 인한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인한 내 속에 있는 숨은 상처와 숨은 그 열등감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90%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질토가 아니라 자기 숨은 상처와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사단도 맞습니다. 사단도 맞는데 먼저는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한 창세기 3장 나중심 사단도 맞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한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사단도 맞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내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는 분쟁하지 않기 위해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 차를 탔거든요. 어디 사역을 가기 위해서 그분만 아니라 항상 제 차를 타면 다들 질문을 합니다. 새 차예요? 아니요. 차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은 새 차만 해요? 이렇게 저는 안에 새 차 겉에도 새 차 하지만 안에 새 차는 매일 합니다. 저희 아들은 까자 절대 못 먹습니다. 웬인 줄 압니까? 거기가 나의 평안하고 고요한 장소거든요. 나의 묵상의 장소인데 어디 거기서 과자를 먹고 흘리고 여러분 벽제마을 아십니까? 자연휴악림에서 하원 자연휴악림에서 벽제마을 그 사이에 새로 개통된 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고요하게 묵상하기 정말 좋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치유되어서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시기에 잡혀 우리가 분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나와 우리 괴를 세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치유되어서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시기에 잡혀 분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미래 재앙막을 후대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만의 고백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색 1장에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지를 잘 알아야 이 때를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가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감사도 감격도 없이 창세기 3장의 재의 속성과 창세기 6장 세상 중심된 각인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숨은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시기에 잡혀서 세계보건마 237의 주역이 아니라 분쟁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잃어버려도 당신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 남은 자 중에 보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정말 평안하고 고요한 묵상시간을 통해 사단 핑계 대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부터 치유받아 나가야 합니다. 자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이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흐름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의 이야기를 모르면 나를 모르면 예배는 덜이지만 내 속은 내 속은 기건과 먹고 살만은 하지만 주림과 가람이 오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묵상의 힘으로 참된 치유를 통해서 여우와 말씀을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구별된 자 속에 있는 나와 우리 후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치유받음으로 여우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소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 랩런트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유의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나를 보기 위해 평안하고 고요한 북상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교회위에 또 중남미 사역 현장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